우리 엄마가 말이지 나더러 오태향이랑 헤어지래.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? 우리 동병상련이잖아. 그래서 오빠 생각이 알고 싶네? 헤어져. 뭐? 오태향이랑 헤어지라고. 내가 왜? 나도 윤수호라고 헤어질 거야. 그러니까 너도 헤어지라고. 네 말대로 우리 동병상련이니까 말해 주는 거야. 넌 포기하고 니 살길 찾아가. 다들 왜 이래. 미쳤어. 내가 죽일 년이야. 내가 죽일 년이야. 내가 죽일 년이야.